에펙라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프로에펙라입니다. 제가 자주 사용하는 무료 스크립트인 바운스 아래 다운로드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정말 간단한 건데 왜 다들 못 하시는지... 우선 본문에 링크를 들어가주면 이렇게 맨 아래 주황색으로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. 클릭해주면 이렇게 정보 입력창이 나오죠. 0원으로 구매하는 겁니다. 이름 적어주고 사는 곳 골라줍니다. 도시와 폰번호도 적어주고 중요한 건 이메일입니다. 이메일을 적어주겠습니다. 이미 받았던 이메일은 안되니 다른 이메일로 적어볼게요. 그리고 패스워드는 기억하기 쉽도록 적어줍니다. 그리고 쿠폰코드 말하시는데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. 그냥 넘어가지고... 여기 큰 홍보용 체크박스 말고 작게 써있는 체크박스 있죠. 이것만 체크해주고 맨 아래에 플레이스 오더 버튼을 눌러줄게요. 그러면 0원에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. 이제 이메일로 가보면 이런 식의 메일이 와 있습니다. 여기서 다운로드라고 있죠? 여기를 클릭해서 다운받아주면 됩니다. 사용하는 방법은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 그걸 참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1. 3. 9. 1. 2. 3. 2. 2.